CTS 제주방송 2차 정기운영이사회가 제주 함께하는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CTS 제주방송 이사장 오공익 목사는 CTS 제주방송의 영상선교 사역을 위해 운영이사회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며 동역하고 기도하는 역할을 계속해나가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CTS 제주방송 상반기 사역 보고와 동역교회와 100만인 헌신예배 참여, CTS 창사 25주년 특별 후원금 모금 등 하반기 영상선교 사역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